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우주로 발사됩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독립 시대를 여는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날아옵니다. 핵심 부품인 엔진을 러시아산으로 탑재해 사실상 절반의 성공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내일 발사될 누리호는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입니다. 75톤 액체 엔진부터 발사대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누리호의 핵심인 75톤급 엔진 4개를 묶은 클러스터링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고난도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독자 개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독자 기술로 발사체 전체를 지금 국내에서 독자로 개발한 거니까 의미는 남다르죠. 이전 정부들이 세워놨던 우주 개발 계획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다시 또 재가동되면 앞으로 달 탐사라든가 거대가 확분야가 아마도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이번 누리호 발사의 목적은 1톤 이상 실용급 위성을 대기권 600에서 800km 사이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번 1차 발사는 누리호의 위성 모사체를 얻고 내년 2차 발사에서 실제 소형 위성을 탑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 이후 총 5차례 추가 발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위성을 보낼 정도의 발사체 역량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리호 제작에 참여한 300여개 국내 민간 기업들이 세계 위성 발사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누리호는 오늘 오전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연료와 산화재는 발사 당일인 내일 충전합니다. 누리호 발사 시각은 내일 오후 4시가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